주님 같은 삶을 벗고 나아가서 나의 반성 예수의 반성 나의 반성 예수의 반성 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삶을 벗고 나아가 주님 같은 삶을 벗고 나아가서 주님 같은 삶을 벗고 나아가서 도 like 우이position 그냥 거기서 나의 반성 예수 주님 같은 삶을 벗고 나아가서 주님 같은 삶을 벗고 나아가서 주님의 삶 속에서 떠나고 땅의 반성 예수의 반성 땅의 반성 예수의 반성 땅의 반성 예수의 반성 땅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땅의 반성 예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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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왕의 소리 높여 사랑을 잃세 사랑하세 사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사랑을 잃세 사랑하세 사랑하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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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려 밖에 돈을 부릴리 소리 고쳐 아멘 기뻐하려 밖에 돈을 부릴리 소리 고쳐 아멘 기뻐하리라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리라 나의 왕 아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리라 나의 왕 아멘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이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예수 나 예수 사랑하리 예수 나 예수 사랑하리 예수 나 예수 예수 나 예수 사랑하리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바랍게 하나의 예수 사랑하리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나의 주옥다 주님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하나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이해받아볼 운전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. 그때 이 시간 특가원님께서 공주여 형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. 주님의 성적이 힘겨울 것 같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특가원님의 목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흥행한 연애인 분석과 시위의 시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 임색영원단을 위해서 또 목요일에 하나님의 주인한테 불려주시며 다시 주여 인사하시고 홈비해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여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넘겨오사 내 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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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협을 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듣고 그 영협을 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넘겨오사 내 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러나 해도 불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러나 해도 불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가 그의 꿈 그러나 해도 불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내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가 부르며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 나를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배한 하나님의 크신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나를 위해 고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이곳의 한 달에 어떤 시간을 못 지나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깊게 힘껏 들어간다고 아버지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